AI 블로그 전문가가 알려주는 수익화 방법 AI가 발전이 되면 우연히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GPT를 활용해서 주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2단계에서는 기초를 구축하래요 유익 극대화를 하고 브랜드 확립을 해라 3세 계획을 차이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수익을 발전시키고 AI 블로그 전문가가 알려주는 블로그 수익화 방법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미래를 선도하는 강사 아임프로 닉네임 기억해 주세요 최적화 블로그 7,200명 정도의 이웃이 있는 최적화 블로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되게 반응이 좋아서 2주 만에 한 2,000명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해서 뭐 얼마나 발전을 했냐 이걸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단 기업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받은 편이에요 기업 강의도 하고 제가 온라인 강의는 이제 블로그 강의 생성형 AI 강의 컨설팅 뭐 이런 걸로 수익을 또 얻었고 그리고 블로그를 한다 하니까 블로그를 대행을 해달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건강 때문에 쉬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그 대행을 하면서 그 수익을 창출하고 AI 영상을 만들어달라 이래갖고 이제 그런 컨텐츠 제작하는 수익 이런 것도 있고 특히 AI 시대잖아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단 1%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인여인간은 결국엔 AI가 발전이 되면 당연히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에 들어가면서 그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미래에는 나의 경쟁력이 된다 이랬는데 이 그림 자체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AI를 꼭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글쓰기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한다 해도 사실 글쓰기 처음에 어렵잖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창의력을 기르고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라 이런 취지로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AI한테 글을 쓰기를 맡기고 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좋아질까? 네가 말하는 통찰력이 생길까?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AI 글도 활자예요 구조가 눈에 들어오고 AI가 쏟아낸 글이 있죠 그거를 내가 다뤄, 그러니까 질문을 일단 잘해서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나온 글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면 그 글에 대해서 구조나 이런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써서 이렇게 글쓰기 능력이, 필력이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그 능력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AI가 등장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데이터를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특히나 온라인상에 활자로 된 데이터나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블로그 글도 쓰고 하긴 하지만 이거를 무분별하게 뱉어내는 그 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만약에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의, 그 블로거 주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겠죠 AI가 쏟아낸 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정말 저도 강의하고 있지만 강의도 너무 넘치고 솔직히 나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가 어떤 건지 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의문이잖아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해요 블로그로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특히 AI로 활용해서 블로그로 돈 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뭐 강의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거의 다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이런 쪽으로 애드센스라는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많이 안내를 할 거예요 제가 저의 컨텐츠로 그러니까 저는 아날로그 세대였지만 독학으로 생성형 AI를 공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다는 거죠 단지 그거를 표현을 못 했을 뿐이지 그 표현을 어디다 하냐야 블로그로 하시라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이유가 맞죠 정보를 찾고 정보가 넘치지만 찐정보를 찾는 거 그리고 경험담을 얻기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리뷰 검색 기반의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자영업을 한 그러면 뭐 미용실을 한다 아니면 뭐를 판매를 한다 학원을 한다 블로그로 하시면 블로그 보고 왔어요 블로그 주문해요 진솔한 리뷰를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블로그를 써야 된다는 걸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릴 거예요 블로그에 나는 이런 거 이런 걸 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이런 걸 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작성을 해놓으면 그 업무가 필요한 회사에서 단체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이력서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는 그런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이거 정말 제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블로그 스윙크가 현실적 방법은 AI 활용으로 좀 쉽게 가자 그래서 AI 활용으로 충분히 쉽게 운영할 수 있다 AI를 공부한다지만 이 AI도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를 어떻게 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AI도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세트피티 택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화도 있고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치도 딸리고 건강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고 간다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사실 저도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블로그 주제를 잡고 브랜딩을 할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주제 잡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했을 때도 수강생분들이 저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주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시연을 해드릴 건데 혹시 뭐 다른 그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요? 그래서 아참우직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블로그로 시작할 거야 시작하려는데 직장인 20년 차 사무미 회계 업무에 능통해 저도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업무를 얘가 모르니까 일단 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적어주면 좋아요 타겟은 좀 적히면 좋아요 그래야지 그 타겟에 맞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 타겟을 마케팅하는 그 타겟에 마케팅하는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어쨌든 해서 20년 차 콘텐츠 예시도 해주고 타겟 근데 오늘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운영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하면 좋을까 최대한 빠르게 수익화를 우리 빨리 이루고 싶죠 그쵸? 이루고 싶어 현실 가능성이 있게 단계별로 꼭 단계별로 좀 알려달라고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 1, 2개월 차에는 1단계에서는 기초를 구축하래요 그러면 이제 타겟에 맞게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주제를 꼭 하나만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초반에는 내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기초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 글은 이런 식으로 써라 3, 4회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익이 극대화를 하고 브랜드 확립을 해라 이런 식의 3, 3개월 차에는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한다 해도 조금 막막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집중해갖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서 근데 사실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알리시면 되거든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고수익을 이제 구조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해갖고 1년 계획으로 해서 정말 불금인데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유료 강의 결제를 해주시면 제가 유료 강의하면서 저 진짜 많이 퍼드리거든요 웬만한 거 AI 쪽에 물어보시면 날려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